이번에는 충청권, 충남과 충북 전반에 대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충청의 역사와 지리적 특성 제가 여기 지도를 하나 가져다 놨는데 이 지도를 보면 충청남도와 충청북도의 차이가 이 지도상으로는 구별이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약간 횡으로 있는 그런 지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중간에는 대전, 청주라는 대표 도시가 자리하고 있고 북쪽에는 당진, 아산, 천안, 진천, 음성 정도까지는 다 수도권으로 거의 어떻게 보면 편제가 돼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모습 같은 것들을 충청권이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하고 계시면 되겠고 또 남도와 북도 간에도 영동과 금산, 옥천과 대전, 청주와 세종, 진천과 천안 등 이런 대칭적인 모습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청의 역사 문화적 특징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충청 지역은 충남 지역은 주로 호남과 충북 지역은 주로 영남과 교류를 했고요 충주와 청주를 결합해서 충청도가 됐고 대전과 청주 사이에 있는 호수가 생겨나면서 대청땜으로 명명을 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충남은 바다평야, 충북은 호수와 산세가 특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렇게 접경지대다 보니까 융합적인 문화, 신중한 태도 그다음에 최근에는 충청의 수위도, 대전이라든가 세종을 빼면 청주와 천안이 수위도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수도권 인접 도시들의 수도권화 현상 같은 것들이 강화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대표적인 것이 아산이라든가 음성 같은 경우가 거의 경기도권과의 교류가 강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천안의 지저학적 가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은 태조 왕건과의 인연이 깊은 도시고요 나주도 태조 왕건과의 인연이 깊었죠 특히 왕건이 지방 호족과의 연계를 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전략적 요충지에서 상당히 중요한 성과를 이룬 지역이 천안 지역이다 그래서 천안에서는 태조산 공원의 태조 왕건 기념 공원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천안은 최근에 역사 재건축을 통해서 지역 발전을 강화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외곽에 위치한 산 같은 것들을 통해서 주거지의 생태적 가치 같은 것들을 높이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천안, 충남 지역은 유독 독립운동가들을 많이 배출한 그런 지역인데 천안도 예외가 아니죠 3.1 만세운동을 주도한 유관순 열사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초대의장인 이동용 선생을 배출한 지역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독립기념관 잘 알고 계시는데 독립기념관이 생태적 가치를 최근에 많이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흑성산 아래에 독립기념관을 둘러싼 단풍나무 숲길이 명소로 부상을 했고요 독립기념관이 단순히 독립 시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잘 소개하고 정리하고 성찰하는 그런 장소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는 것 그리고 과거 일제시절의 중앙청 건물의 첨탑 같은 것들도 옮겨와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독립기념관에는 여러 가지 역사학습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테마, 학습공간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한나절 이렇게 둘러보시면서 역사공부를 해보는 것도 좋은 그런 기회라고 생각이 되고요 드라이브 삼아서 주변에 유관순기념관이라든가 아우네장토 쪽을 둘러보는 것도 좋은 연계관광의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아산과 당진으로 확장된 수도권 산업벨트 사실 아산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천안 옆에 있는 도시고 아산과 천안을 합치면 백만도시다 그래서 만약에 이 두 도시가 통합한다면 특례시로 부각할 만한 충척권의 대도시다 그리고 또 온양온천이라는 전통적인 명소를 갖다 품은 곳이 아산이고요 그래서 이 아산에도 아주 휴양지로서의 성격을 지니는 멋진 그런 투어 코스들이 많이 있는데 신정호라든가 은행나무길이라든가 온양민속박물관이라든가 현충사 최근에는 또 공세리 성당 이런 것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 밑에 보시면 아산의 은행나무길 그 천변의 아주 멋진 경관을 보여주고 있고 또 공세리 성당은 서해안 조망까지도 가능한 아산호 평택고 조망이 가능한 아주 평지의 야산의 단아한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것 그다음에 순교지로서의 그런 역사도 간직하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산에는 천안, 아산 통합권이 형성이 되면 백만 도시로 부강할 만한 지역이고 특히 아산은 대학도시로도 유명하죠 대학도시 하면 또 경산지역 같은 것들이 유명한데 영남권을 대표하는 기업도시 구미 이런 것과 천안, 아산, 구미, 경산 이렇게 비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산이 뜨면서 아산에는 과거 포도라든가 배밭 같은 것들이 많았는데 이런 밭에 뭐예요? 최근에는 테크노밸리라든가 디지털 단지 같은 산업단지들이 대규모로 들어서는 어떻게 보면 과수원 동네에서 산업단지의 동네로 바뀌어가고 있다 상전벽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당진이라든가 서산권으로도 여러 가지 그런 중후장대 제조업 같은 것들이 많이 이전이 됐는데요 평택항 맞은편에 당진항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곳에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를 비롯한 대규모 산업단지 그 다음에 이제 간척지 이런 간척지가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땅이 넓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당진 쪽에도 이런 간척지라든가 항만 개발 같은 것들이 이제 그 많이 좀 각광받을 계약성이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수도권의 가밀해소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이제 아산권으로 당진권으로 많은 그런 서산권까지도 이제 그 많은 제조업체들이 이제 그 넘어오고 있다라는 거 특히 또 서산도 여러 가지 역사유산 같은 것들이 많이 있죠 대표적인 것이 밑에 사진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 해미읍성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곳인데 뭐 이런 해안가라든가 이제 뭐 그 내륙의 읍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계한 드라이브라든가 또 주거지로도 각광을 받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아산, 당진, 서산 이런 쪽이 이제 그 수도권에 좀 어떻게 보면 후광 효과를 누리는 지역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아산에서 좀 더 깊숙이 들어가게 되면 태안 반도 쪽으로 이제 그 이 좀 그 태안 지역 같은 경우도 이제 아주 멋진 관광의 명소들을 갖다 이제 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태안 쪽에는 멋진 포구들이 많습니다 백리, 천리, 말리 아주 재미난 그런 그 명칭의 포구들이 있고요 이런 포구의 하단에는 안면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면도는 예전에 이제 그 좋은 선이 지나다니던 그런 지역이고 좋은 선의 난판을 막기 위해서 운하건설이 조선시대 때부터 이제 그 시도가 됐을 정도로 이제 그 상당히 전략적 가치가 인정받았던 지역인데요 최근에는 안면도와 보령을 잇는 해저 터널이 완공이 되면서 이 충남 서해안 권역의 그런 교통요건, 관광요건 같은 것들이 아주 좀 개선이 되는 모습 같은 것들을 보이고 있고 특히 보령시는 대천 해수욕장을 비롯해서 관광 산업으로 이제 그 지역 발전을 갖다 이제 도모하려는 그런 전략 같은 것들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제는 충청의 유산이 대제된 흥미진진 공주 공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주의 지역 정체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충청 가명이 자리했던 충청의 대표도시다라는 그런 개념이죠 원래 충청 가명은 청주에 있었지만은 이제 그 1603년에 공주를 이전했고 일제시절인 1932년에 이제 경부선이 부설된 대전지역으로 이제 충남도청이 이전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932년에 충남도청이 대전으로 갔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 과거 충청의 중심지로서 공주의 그런 그 역사적인 위상 또 더 멀게는 백제의 수도로서 그런 역사적인 위상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소도시지만은 백제의 유적이라고 할 수 있는 문영왕릉, 공산성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부각이 되면서 공주의 그런 역사적 가치를 갖다 이제 높여주고 있고 나아가서 이런 그 공주의 그런 역사 유산이 부여나 익산에 산재되어 있는 백제의 유산과 이제 그 같이 결부가 되면서 백제의 유적지구라는 그런 그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을 받게 되면서 공주의 유적들이 이제 더 부각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주를 대표하는 역사 문화유산화는 이제 문영왕릉이라든가 왕릉원 같은 것들이 있는데 특히 문영왕릉은 중국의 벽돌이라든가 일본의 목재가 결합된 어떻게 보면은 공주 시절부터 이런 중국의 남조라든가 일본과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묘제 방식이 되겠고요 주변에 또 이 왕릉원 주변에 이제 한옥마을 공주국립박물관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와서 공주관광의 중심지 역할을 갖다 이제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주관광의 대표적인 명소로는 금강도 이제 그 아주 주요한 그런 역할을 갖다 이제 하고 있고요 특히 금강변에 있는 공산성 성곽길을 갖다 이제 쫙 걷는 것들이 공주를 찾는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런 그 관광의 테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특히 금강변을 산보하는 것도 아주 좋은 그런 경험이 될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금강변에 이제 시가지라든가 여러 가지 또 학교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공주는 교육도시로 이제 그 많이 부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충청권을 대표하는 특히 과거 충남을 대표하던 충남대가 대전에 있긴 하지만 공주에도 공주사대, 공주교대 같은 교육의 명문대학들이 이제 그 많은 인재를 배출했고 그런 것들이 공주원돈심에 있는 재민천을 따라서 그런 로컬 재생의 스토리 같은 것들을 부여해주는 그런 형태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공주 주변에는 많은 고속도로 노선들이 지나가면서 이제 그 특산품 밤을 알리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고요 또 공주시 유국 같은 경우에는 섬유산업의 그런 전통 섬유산업 특히 색동 섬유의 지역으로 잘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공주 외곽에는 갑사라든가 동학사, 마곡사 같은 그런 멋진 절들이 관광객들을 끌어보는 그런 명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장항선 라인의 부하를 선도한 서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천이라는 도시가 과거 장항이라는 도시로 많이 알려져 있던 그런 곳이었는데 군산의 맞은편에 있는 그런 곳이죠 그런데 70년대에 고속도로 교통망이 대중화되면서 장항선이라는 철도망이 약화가 되기도 했고 장항도 퇴조하는 그런 모습 같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약화된 그런 모습을 개선하기 위해서 서천군 차원에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특히 서천군에서는 장항의 갯벌이라든가 생태 같은 것들을 좀 알리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제가 예전에 서천을 한번 특강을 위해서 방문하다가 버스를 타고 가본 적이 있었는데 부여를 경유하면서 부여 쪽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명소들도 같이 봤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부여 쪽에 백제보라든가 백마관이라든가 정림사지라든가 부여 관광의 그런 명소들을 확인했던 그런 기억도 있고 또 서천을 대표하는 장항역 인근에는 최근에 국립생태원이라는 기관이 들어서서 아주 테마가 있는 관광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안에는 바람길, 산들길 이런 오솔길들이 많이 이루어져서 이런 생태체험을 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하고 있고 이런 생태 사상가들의 그런 뜻을 우리가 한번 성찰해 볼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생태주의 철학자 하면 미국의 소로우 같은 월든이라는 책을 쓴 걸로 유명하죠 숲속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생태체험을 하면서 살았던 분이고 또 산속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무수유 삶을 실천했던 법정 대표적인 동사양의 그런 생태 사상가들의 뜻도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멋진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천 관광의 명소는 서천을 대표하는 면 단위별로 많은 곳들이 있는데요 읍지역에는 과거 장항재련소의 흔적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장항역을 문화적인 명소로 탈바꿈시켜서 장항역은 생태원 쪽으로 옮겨가면서 도심에 있던 역 건물을 관광의 용도를 하고 있고 그런 데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런 전통상가다 보니까 화재 부분에 취약한 모습 같은 것들을 노출했던 측면도 있었습니다 서천은 또 군산과 연결하는 금강하고의 조류 생태라든가 철새들의 군무 같은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테마도 간직하고 있고요 내륙으로 들어가게 되면 한산 모시라든가 세곡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역 브랜드 가치를 알리는 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금강 부분과 관련해서는 금강이라는 것이 아주 긴 어떻게 보면 전북 무주 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영동이라든가 대청댐 지역을 경유해서 공주 부여 이런 쪽으로 내려와서 결국은 이런 서천 그다음에 군산 쪽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그런 라인이죠 과거에는 이런 금강 라인을 두고 여러 도시들이 발전을 했고 특히 포구가 공주까지 곰나루 포구뿐만 아니라 부여 강경 이런 쪽에도 포구가 발전했던 그런 지리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강의 상류에는 비단강이라는 그런 별칭 한자 의미를 갖다 한글로 하면 비단강이 되어 있죠 금강을 그런 곳에 산세가 수려하고 청정한 수시를 자랑하는 여러 가지 그런 산보의 명소들이 벼룩길 같은 그런 멋진 산보의 명소들이 영동이라든가 무주 지역에 많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좀 더 멀리 가면 진한 쪽에 진한 고온이라는 그런 생태 트레킹의 명소 같은 것들도 금강이 조성한 그런 멋진 장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대강이 개발하면서 금강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요 그런 금강의 여러 가지 개발 사업 같은 것들이 또 생태적으로는 여러 가지 위험요인 같은 것들을 초래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에 설치된 보호 같은 것들을 개방하는 문제 같은 것들이 많은 논란을 벌이고 있고 문제는 생태적으로 볼을 개방하게 되면 수자원이 이제 그 약화가 되는데 금강 수계의 그런 뭐 상수원 같은 것들 땜들이 이제 그 좀 그렇게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그 볼을 활용하는 문제 같은 것들이 이제 그 많은 논란을 갖다 이제 그 촉발하고 있다 이런 논란은 호남권에 있는 영산강 하구 쪽에 있는 보라든가 댐 논란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상류 지역에 있는 댐은 뭐 어느 정도 되지만 하구에는 댐을 건설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루 이제 그 관리를 하는데 풍족한 수자원을 확보하기에는 좀 한제가 있다라는 거 나아가서 좀 영산강 쪽에도 이제 그 이 하구원 개방 문제 같은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뭐 조류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그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도 합니다 또 영산강 쪽에도 많은 관광 자원이 있다라는 것은 뭐 우리가 주 호남편을 통해서 뭐 그 영산강의 황토 돛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다시 한번 더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대강 개발 사업의 이제 그 일환으로 이런 보호들을 갖다 이제 활용하는 것은 많은 편익이 있지만 또 비용도 같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종합적인 판단이 이제 그 이 요구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나와서 금강의 지천인 그런 또 그 강의 지천인 하천의 그런 재개발 사례 같은 것들도 이제 최근에 많이 이제 그 강조가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청주 무심천 같은 것들 전주 전주천 같은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하천 개발의 뭐 우사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강수계 항수도의 그런 혁신과 관련해서 금강수계는 되게 가뭄에 치약한 지역이다 보니까 상수도 원수라든가 그런 것들을 확보하는 그런 애로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자치단체들이 통합적으로 해결해 보자 라는 그런 아이디어가 이제 최근에 많이 제시가 됐습니다만 이런 상수도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충남 자치단체들의 그런 협력 같은 것들이 그렇게 의도처럼 잘 진행이 되고 있지는 못한 것이 현실이다 시근별로 쪼개진 상수도가 통합되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금강수계 상수도 같은 경우가 이제 그 2014-15년에 이제 가뭄을 겪으면서 많은 문제를 표출했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통합상수도 같은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중앙정부나 도청의 지원 같은 것들이 그렇게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가 이제 나지는 않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충북을 대표하는 청주와 충주가 간직한 품격이라는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내륙도시 청주의 역사와 지리와 관련해서 이제 충북이라는 자치단체 자체가 이제 해안선을 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청주의 그런 상징적 건물이든 실내체육관이 이제 뭐 배영상을 할 정도로 해안 가는 거리가 먼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해안을 희구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고 또 더불어서 이 충북 지역은 철도 라인에서 이제 떨어지면서 지역이 정체됐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또 철도를 희구하는 지역이다 그래서 그 고속철도 오송역 유치를 위해서 전도적인 그런 관심을 갖다 이제 표명했던 지역이고 최근에는 청주 세종 대전을 연결하는 충청권 광역철도 구상에 아주 올인하고 있다 라는 그런 특성 같은 것들에 이제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노력을 통해서 이제 최근에 청주시가 많은 그런 활력을 되찾은 상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내륙도시 청주는 금속활자 공예의 중심지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이런 직지의 고향이다라고 이제 그 많이 홍보가 된 그런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 전주와 마찬가지로 청주는 농도였었다 담배나 양잠을 가공하던 도시였었고 특히 담배잎을 많이 재배했는데 이 담배잎을 청주 연초제조창에서 이제 그 담배로 가공하던 그런 공장이었었죠 근데 이 오래된 공장이 최근에는 공예 비엔날레의 무대로 이제 탈바꿈을 했고 최근에는 문화제조창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그래서 연초제조창이 문화제조창으로 이제 그 변신한 도시재생의 우수 사례다 이렇게 이제 그 또 우리가 주목할 만한 대목이 이제 하나 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례는 이탈리아에도 많이 있거든요 이탈리아의 오래된 도시들에 이제 가보게 되면은 이제 그 뭐 자동차 공장 같은 경우를 문화시설 같은 걸로 이제 뒤바꿔온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런 사례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청주는 교육도시로 이제 그 많이 알려져 있고 또 대청댐이라든가 청남대 같은 것들이 이제 그 알려져 있고 산업으로 보면은 이제 그 과거 반도체 산업이라든가 이제 그 뭐 경공업단지 같은 것들이 이제 그 많이 있었고 섬유산업도 이제 그 대농 같은 그런 것들도 이제 그 유명한 그런 지역이 되겠고 최근에는 하이닉스의 SK 하이닉스의 이제 그 반도체 단지가 이제 증설될 예정으로도 이제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청주의 새로운 산업단지로 오송 바이오밸리 라든가 청주 에어로폴리스가 이제 그 청주권 첨단산업의 그런 그 미래로 이제 각광을 받고 있고요 나아가서 청주공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천안가에 좀 그 연결이 가능한 복선절절 같은 것들을 갖다 이제 한번 추진하면 좋겠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중부권 또 철도 같은 것들이 이제 청주공항으로 연결이 되면 또 뭐 그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한반도의 중심에 있다 보니까 청주의 입지는 서울이라든가 강릉이라든가 세종이라든가 이런 여러 지역과의 접근성이 좋은 것으로 이제 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충주도 청주와 더불어서 이제 그 대표적인 역사적인 가치가 높은 그런 도시죠 남한강 물길이라든가 소백산의 조령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무대로 해서 이제 뭐 충주의 탄금대라든가 그 다음에 가야금의 우룩이라든가 이런 스토리가 이제 그 충주 곳곳에 이제 그 많이 이 좀 그 펼쳐져 있고 특히 임진왜란 당시에는 신립 장군이 배수지를 쳤던 그런 지역 그런 그 신립의 또 그 스토리가 있는 인근에는 최근에 탄금호라는 그런 호수가 이제 그 조성이 돼서 사대강 보의 일환으로 이제 그 보가 만들어지면서 물이 많이 생긴 호수가 생겨났죠 경관이 많이 좋아진 모습 같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 주변에 중앙탑이라는 것이 이제 아주 멋진 모습을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주 인근의 그런 괴산 상류 지역에는 이제 괴산댐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서 그런 또 아주 청정 관광 자원론의 보고 역할을 갖다 이제 하고 있습니다 충주 쪽에는 그 뭐 여러 가지 그 문화유산 같은 것들이 이제 그 많이 있는데 중앙탑을 비롯해서 뭐 탄금대 산막일길 뭐 등등이 이제 그 이 좀 그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장소가 되겠고요 충주권에는 연계 관광의 이제 명소들도 이제 많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사실 충주를 대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유적은 이제 충주댐 그리고 이제 단양으로 이어지는 그런 드라이브 코스에 아주 절경들이 많이 이제 그 자리하고 있습니다 뭐 사이남 상서남 중서남 아시다시피 이제 단양 쪽이 이제 그 석회암 지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좀 멋진 그런 풍광을 갖다 이제 그 연출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단양 북쪽으로 가면은 이제 그 뭐 동강 유역에도 그런 석회암이 침식된 그런 멋진 봉오리 같은 것들이 이제 그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비교를 좀 과하게 하자라고 얘기하면 중국의 석회암 지대라고 할 수 있는 뭐 장가계라든가 뭐 이런 것들과 이제 좀 비교할 수 있는 국내의 아주 그 멋진 지역이다 그래서 의외로 숨겨진 비경들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나아가서 이제 또 월악산 쪽으로 가다 보면 이제 송계계곡 라인이라든가 월악산 송계계곡을 따라 올라가면 이제 미륵사지터 같은 곳도 이제 아주 호젓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근에는 수안보 온천이 자리하고 있어서 뭐 그 온천 휴양도 가능한 그런 곳이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송리산과의 연계 관광까지 이제 가능하고 이런 송리산 주변에는 뭐 괴산이라든가 보은이라든가 상주라든가 뭐 도를 달리하는 자취단체들이 이제 그 과거 온천 개발을 둘러싸고 갈등했던 이런 스토리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멋진 관광 명소들이 자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단양 쪽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양은 좀 남한강 수계를 대표하는 그런 명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런 단양 팔경으로 유명한 지역인데 단양에도 수중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건설이 되면서 땜 수위가 안정이 되고 요람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새로운 관광 명소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그만큼 군청이라든가 군민들이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양 군청이 최근에 투자해서 이제 뭐 그 스카이워크라든가 아쿠아리움이라든가 또 최근에는 소백산 자연 휴양림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아주 멋진 그런 휴양의 명소 또 이 휴양림 소백산 자연 휴양림 명소에는 이제 그 이런 숙박시설뿐만 아니라 기존의 이제 그 구인사와 같은 그런 그 절 관광지도 이제 그 아주 멋진 아주 크죠 그런 계곡 전체가 이제 그 절로 이루어진 곳들도 이제 그 유명한 곳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광을 연계하고 테마로 삼는 것이 단양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또 최근에는 레저 같은 것들 뭐 이 레저 체류형 레저 활동 같은 것들을 갖다 강화하기 위한 그런 그 래프팅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이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단양의 라이벌 하면 단양 북쪽에 있는 강원도 영월이거든요 사실 영월도 오래전부터 그 석탄산업이 사형화되면서 관광산업을 육수하기 위해서 이제 뭐 국제 슬로우시티로 지정을 받기도 했고 그 다음에 뭐 그 면단이 네이밍을 달리해 가면서 뭐 김삿간면 한반도면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다 이제 그 이끌었던 그리고 박물관도 많이 만들었고요 천문대도 만들어서 별자리를 분양하는 뭐 이런 마케팅 전략 같은 것들을 갖다 이제 그 썼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오지들이 많긴 하지만은 어쨌든 이런 이 탄광산업의 그런 쇠태를 대체하는 여러 가지 그런 노력을 갖다 이제 그 피고 있다라는 점에 착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영월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 일본의 그런 지방 창생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많이 벤치마킹 했다 그래서 일본의 그런 그 폐강 지대 같은 것들을 갖다 이제 그 많이 보고 이런 단양의 색다른 아이디어들을 갖다 이제 그 뭐 그래서 그런 단양 음례를 갖다 이제 그렇게 영월 음례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이 멋진 그런 그 아이디어의 그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 이 영월의 그런 뭐 체육기설이라든가 아 지하도라든가 이런 데 미술관을 갖다가 뭐 만들어진 거나 여러 가지 색다른 그런 아이디어성 사업 같은 것들을 갖다 이제 그 많이 해서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에 좀 착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導 AirPods 부모", 부주ailed 잡드 앞으로 만드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